2억 넘게 쓴 미국 결혼식 친구 결혼식 가려고 한껏 꾸미고 나왔는데 폭우가 오네요 진짜 많이 왔어요 절로 고개가 숙였었습니다 기차 타고 우버 타고 해서 도착했는데 게이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궁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갔답니다 원래 야외 웨딩이었는데 날씨 때문에 실내로 급하게 바꿨을텐데도 아내가 정말 너무 예뻤어요 라이브 뮤직이 있었고 밴드가 있었어요 너무 근사하죠 이건 본식 전에 먹은 칵테일 아워떼 음식들인데 정말 간단하게 찍은 거고 진짜 종류가 많았어요 핏 체크 여기가 저희 테이블 친구가 웨딩 때 정말 데코레이션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정말 느껴질 수 있었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 미쳤죠 근데 진짜 미친 거는 음식이었어요 정말 여태까지 웨딩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고 정말 입에서 사르르르 녹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게스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는 디저트인데 세상에 진짜 디저트로 한 방이 거의 로비같이 큰 공간이 꽉 차 있었어요 선물도 들고 총총총 집 갈 때는 그냥 우버 타고 한 번에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미국 겨운식이었습니다 안녕